안녕하세요. 컴피우아이 굴잘 강의입니다. 설명할 분 얼른 오세요. 오늘은 컴피우아이 기초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저번에 이미지를 통해서 또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해봤죠. 여기에다가 오늘은 로라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계만 거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빈 공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Add 그룹이 있어요. Add 그룹 눌러주시면 이런 게 생기는데요. 아마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 컴피우아이 노드들을 좀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이런 그룹을 선택해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언제든 크기는 이렇게 변경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이거였죠. 그러면 이걸 한번 또 해보면서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쭉 바뀌고 있습니다. 노드가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미지가 완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라를 삽입하는 방법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빈 공간에 이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로라를 검색을 해줍니다. 로라 검색해 주게 되면 바로 위에 로라로더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나왔고요. 여기다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이 클립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클립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할 건데 여기 부분을 이제 없앨 거예요. 여기 없애고요. 여기 부분도 없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대신 여기 클립은 이제 로라를 통해서 가겠다라는 뜻으로 여기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델도 기존에 여기 연결이 되어 있었죠.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해 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반복 드리면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클립 부분을 이 로라라는 워크플로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노드를 이렇게 이렇게 중간 과정 거쳐서 연결을 해줬다는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자 보면은 제가 이 로라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이 로라가 뭐냐면은 네 여기 이렇게 뒤에 이제 벌룬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미지 로라인데요. 여기 이미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라 같은 경우는 일로 설정하게 되면 좀 매우 강하거나 이상하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지는 가이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통 보면 0.6에서 0.67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그대로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가 되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줍니다. 0.6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클립 부분은 크게 바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나왔는데요. 뭐 풍선이 나와있질 않죠. 그거는 바로 여기서 이제 트리거워드를 쓰질 않아서 그런데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여기 프롬프트에 붙여 넣겠습니다. 자 붙여 놓고선 결과를 볼게요. 뭔가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니까 조금만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를 한 0.6 정도로 조금만 바꿔 보고요. 디노이징을 조금 올려 볼게요. 디노이징 좀 올려 보고요. 디노이징 좀 올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0.67 정도? 여기까지가 한 개였죠. 이 정도까지만 한번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생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뭔가 생기긴 시작하네요. 조금 징그럽긴 하네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자체도 이제 디노이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원형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이 로라의 지금 영향력이 조금은 더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치를 조정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습까지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얼굴 디테일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노드 구성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